더불어민주당 허윤정입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역대 최장의 여름 장마까지 국민 모두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혜지역과 피해 주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최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는 신속히 착수하고 원상복구를 넘어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5년 동안 동결됐던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현재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충북 음성에 이어 오늘도 전북 남원으로 피해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철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 군,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배 업계에서 8월...